8월 25일 회사에서 추석 선물 리스트를 나눠주면서 체크하라고 했다. 굴비, 한우, 꿀, 곶감, 참기름 세트. 나는 굴비를 고르고 리스트 뒷면에 집 주소를 적었다. 굴비는 집으로 직접 배송되니까 지하철 타고 무겁게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수산물은 일본 방사는 걱정도 되지만 회사 직원들한테 나쁜 거 주겠어? 하는 생각으로 굴비를 선택했다. 그나저나 설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네? 친척들이 또 시집 안 가냐고 하시겠구나? 그래도 내 위로 미스인 사촌 언니 둘이 더 있으니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위로해 본다. 나도 추석 때 해외여행이나 가버릴까? 그 list included dried croaker, Korean beef, honey, dried persimmons, and sesame oil. I chose the dried croaker and wrote down my address on the back of the list. thankfully, the fish will be delivered directly to my home, so I won't have to carry it on the subway. I was a bit worried that some seafood might have been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ity in Japan, but I assumed that my company wouldn't give out low-quality presents to its employees. By the way, I still feel like Lunar New Year's was only a few days ago, but it's 추석 already. I'm sure relatives will ask me about my marriage plans. However, I have two cousins who are older than me and still single, so I'm relatively safe for now. Do I need to consider going out of the country during 추석 like other single women do? 네, 여성 김대래 영어일기 8월 25일의 일기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추석 선물 리스트를 나눠주면서 체크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체크하다 라는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All employees have to check off from the list what they would like to receive. 네, 체크하다는 그냥 동사, 체크해서 나온 외래어이기 때문에 체크라고 쓰면 되는데 거기 off가 붙었죠. 그래서 체크 off from the lis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사 하나만 딸랑 쓰지 말고 up이라든지, off이라든지, out이라든지 이런 말을 붙여서 구동사 표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깨알 영어에서 설명드린 코가 건조해지다 라는 말도 It makes my nose dry out 이렇게 out을 넣었고요. 또 서울이 텅텅 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So empty is out 이렇게 out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약간 강조하고 좀 더 묘사적으로 느껴지게 그런 하는 의미에서 구동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check off 이런 표현으로 체크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방사능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사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오염된 것을 표현할 때 유용한 단어가 contaminate입니다. c-o-n-t-a-m-i-n-a-t-e 인데요. 오염시키다 라는 뜻을 지니니까 오염된 것을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the seafood is contaminated by the radioactivity처럼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이 contaminate 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contamination 이고요. 이 단어는 물질적인 오염,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오염을 얘기했는데 그런 오염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를 보고 나니까 피로 물든 이미지들만 떠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after watching the horror movie, his mind was contaminated with bloody imag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정신이 오염된 것, 영향을 받은 것도 contaminated with bloody imag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사능은 radioactivity라고 했는데요. 이런 뭔가 학술적인 그런 용어들은 좀 복잡해 보여도 그 명사를 그대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radioactivity가 방사능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물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뭐 그 명사들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굴비 이런 거는 뭐 원어민들이 먹지 않으니까요. 그 영어로 옮겨 두더라도 원어민들을 그렇게 익숙하게 느끼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옮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 명사 표현들은 그냥 쭉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나쁜 거 주겠어 설마 직원들한테 나쁜 거 주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부분을 어떤 동서로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우리말 생각하다도 영어로 다양하게 옮길 수가 있죠. 뭐 think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옮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설마 그러진 않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다. 설마 뭐뭐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뜻으로 assu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세세하게 의미 차이가 있는데 뭐뭐일 거라고 추정을 하거나 가정하는 경우에 assume이라는 동사로 think 대신에 assume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위로해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들어보시면요. I have two cousins who are older than me and still single. So I'm relatively safe for now. 네, 상대적으로 아직은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이런 뜻으로 relatively라는 단어를 넣었죠. 그래서 어떤 것이 100% 그렇진 않고 약간 그런 기미가 있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relatively라는 말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뭐 아주 예쁜 건 아니고 예쁜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relatively attractiv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or now 이런 말이 나오는데 now 앞에 for를 붙여서 for now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으로서는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위로해 본다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I'm relatively safe for now.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석 때 해외여행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해외여행 가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Do I need to consider going out of the country during 추석 like other single women do? 대개 그 직장인들이 아웃룩 프로그램을 써서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내가 휴가가 있는 기간에 이렇게 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저 휴가입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죠. 내가 휴가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I'll be out of the off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휴가라고 해서 베이케이션이라든지 뭐 트립이라든지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고요. Out of the office라고 하면 사무실 밖에 있다라는 뜻인데 출근하지 않는다. 어떤 개인적인 일로 휴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와 비슷하게 Out of the country라고 하면 나라를 벗어나 있는 거니까 국가를 벗어나 있는 거니까 해외로 나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을 Go out of the country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Out of the office는 출장을 가거나 혹은 휴무이거나 그런 것을 뜻하고요. Out of the country는 해외로 나간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Out of town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Out of town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Town, 자기가 있는 지역, 동네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이 말은 국내 어디로 온가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다는 뜻도 되고요. 해외로 출국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간다고 할 때 Go out of town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출장을 가거나 출국을 하거나 아니면 휴무이거나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Out of 다음에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말을 넣어서 표현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뭐 휴무, 휴가 이런 말 때문에 좀 잘 생각을 못 해내게 되는 그런 구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추석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월 25일 회사에서 추석선물 리스트를 나눠주면서 체크하라고 했다. 굴비, 한우, 꿀, 곶감, 참기름 세트 나는 굴비를 고르고 리스트 뒷면에 집 주소를 적었다. 굴비는 집으로 직접 배송되니까 지하철 타고 무겁게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수산물은 일본 방사는 걱정도 되지만 회사 직원들한테 나쁜 거 주겠어? 하는 생각으로 굴비를 선택했다. 그나저나 설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네? 친척들이 또 시집 안 가냐고 하시겠구나? 그래도 내 위로 미스인 사촌 언니 둘이 더 있으니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위로해본다. 나도 추석때 해외여행이나 가버릴까?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해외여행이나 가버릴까? 해외여행이나 가버릴까? 이렇게 다른 여자친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